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어 교사 인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 토픽시지에서 축하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라이저씨가 셀프 자격증을 받았어요. 여기 셀프 자격증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의 날이라서 오늘 라이저씨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는 처음에는 일단 한국어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즈베고로 합시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직 한국어가 요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약간 조봉지백어로 할까 생각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라이저씨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국 교사로 활동을 하는 거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어요. 언제 이 시험을 받는지를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지난달에 12일 날 그리고 13일에 있었어요. 다시켄드에 가서 거기에서 드트마 센터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셀프 시험이 보통 다시켄드에 보게 돼요. 거기 가서 이제 직접 하루는 다른 시험이고 또 다른 하루는 다른 시험을 보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해요. 첫 번째 나라에는 듣기, 쓰기, 읽기 그리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면접, 말하기 문제를 다음날에 했어요.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항상 먼저 토픽을 생각을 해요. 토픽 시험을. 그런데 여러분 토픽 시험이랑 셀프 시험이 자유 시험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토픽 시험에는 보통 듣기, 읽기, 쓰기 위주로 해요. 근데 셀프는 듣기, 읽기, 어휘문법 그리고 말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질문은 말하기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까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약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자세히 얘기를 하면. 아 듣기, 첫 번째 듣기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는 듣기를 시작할 때 중급 수준 문제라고 했어요. 진작 중급 수준 문제를, 문제들이 나왔어요. 제가 고급 수준을 받기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 들었어요. 저에게 어렵지. 말하기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어요, 레즈씨? 말하기에서 첫째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날씨, 우리나라 집들이 할 때 뭘 사 갔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한국에서 대학에 입학할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더 하나 질문은 이 말하기 시험이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대로 진행이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학생과 교사의 말들이 끝까지 해야 돼서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세플 시험을 볼 때는 말하기 할 때는 약간 좀 유창하게 중급 문법을 사용을 하면서 유창하게 좀 길게 말을 하시면 더 좋은 접수를 받을 수 있고 약간 좀 짧게 짧게 조급 수준으로 말하기를 하면 약간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알았어요. 이제 더 하나의 질문은 쓰기 문제. 쓰기 문제도 학생들이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쓰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두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짐에 대해서 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짐에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은 왜 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그 질문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짐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멈추는지 물었어요. 대해서 물었어요. 또 이제 쓰기 문제 하나만이었어요? 아니요. 두 번째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학과장님이 불편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알았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세플에서 쓰기 문제는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학과장님한테 쓰는 편지이고 또 두 번째는 취미 활동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약간 TOPIK에서 54번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TOPIK에서 안 나온 문제 중에서 하나예요. 알았어요. 한국어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약간 시청자 분들한테 좀 알아듣게 우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게요. 이제 여러분. 이 Catalari는 작간acı는 삐지'S sermon 합니다. 이라이Right 이제 재료 되었습니다. inicial ển презид GBVV 가قد 대출을 all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엘이인의 인길도를 통해 아내밤이도 모르십니다. 각각의 아래스는 조절을 통해 보기 때문에 제가 조절을 통해 보기 때문에 그리고 B2C를 통해 보기 때문에 B2C를 통해 보기 때문에 공자에 대한 질문을 듣고 그런데 그것을 시작했고 어떤 그 졸업을 통해 보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전화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은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수업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수업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가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수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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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한국에서의 주어질 수술을 보여주면 유명한 한국의 가정이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한국에서의 주어질 수술을 보여주면 한국에서의 주어질 수술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의 주어질 수술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들이 한국에서의 주어질 수술을 보여주면 조금 더 잘 보여주죠. 아멘 나의 수지에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수지에 있는지 아픈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음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고 있었음 한국 학생들의 학생들에 가면 안 했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읽고 이 학생들에 가르쳐서 말씀하신 곧이, 가르쳐서 어떤 점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ие, 우리 네, один의 이름이 이전에, 스티더미에 오늘, 우리 네, 우리의 이름이 처음에 있다 저의 이름이 국가에서 마사죠. 그리고 예상가 말하기에 우리의 이름을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원하는 것에 대한 På사고를 회원하는 것에 대한 달성 이 부분은 우리의 이름을 원하는 것과는 말하지 마시고 물을 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는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우리의 스포프를 공개합니다. 우리의 스포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입니다. 1,2 과도 반지에 뼈었어요. 거기서 쓰여서 일고요. 모짜렐라에 있는 도시과는 뭐예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고마워지에 있는 과정을 이랬 abonnement 할 수 있어요. 고마워지에 있는 후 이것을 관찰 ce차적인 수준에 아프답니다. 그러면 이거 적혀서 원하는 점을 받을게요. 근로에 있는 모든 졸업에 있는 것을 받아도록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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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와이의 10를 비와이의 11를 하지만 저는 이 장사에 대해 시도를 해주셨지만 한국의 영어로 관심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있는 장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는 mãe을 하신다면도man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영어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문한 한국의 영어로 관심을 주실 수 있다면 하지만 한국에 있는 확인을 하는 경우도 starred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